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천지연폭포 전망대와 새섬 전망대도 공원 안에 숨어 있수다 70리시 공원에서 만나는 예술작품 바로 유토피아 갤러리라마시 침수될 위험이 컸던 오두막을 갤러리로 맹근 작품번호 7, 시, 집 프로젝트 인디 갤러리 안에는 매봇뜬 땅에서 삶을 일러낸 제주도 사람들을 모티브로 한 설치작품들이 1, 2층에 걸쳐 전시되어 있수다 퍼포먼스 예술가 김백기 작가의 독특한 작품과 곧지 70리 영탐사대의 생태 프로그램도 살펴보고 갤러리 안에 포토존에서는 볼라르반 가면을 쓰고 한락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찍어봅소 고맙습니다